속삭임이 스며드는 밤 안녕하세요 여러분 Hello everybody Hi everyone, welcome back to my channel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셨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하루의 마무리를 제 채널에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채워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태필 영상인데 제가 준비한 소품들이 좀 비슷한 성질이어서 아마도 약간은 비슷하게 들릴거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비슷한 소리를 좀 길게 듣고 싶어하는 ASMR 종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또 시작해볼까요 먼저 하트모양의 파우치 파우치입니다 이 제재를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가죽 들기엔 내 소리가 나요 그래서 귀가 굉장히 간질간질합니다 먼저 왼쪽 귀를 간질간질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렇다고 왼쪽 방은 들리게 할거 아닙니까 갑자기 이렇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그렇다고 왼쪽 방을 들리게 할거 아닙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속닥속닥 굉장히 좋아요. 좋다 좋다. 역시 너무 좋아요.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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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참이 든다. 발참이 든다. 어디에요? 차가운다. 우리는 그것도 impatient. 원 mar glance. técnmf 보송보송 보송보송한 소리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탭핑 안하는 소리도 너무 좋고 너무 자박적이지도 않아서 자기 전에 들을때 바운드 편안해지고 정말 너무 좋은 트리거인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숫자 있기도 하구요.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는데, 이 주사위! 주사위 소리가 이걸 탭핑하면은 꼭 비오는 소리처럼 들려서 제가 좋아하는 소재거든요. 이게 진짜 스펀지로 된 주사위인데, 이 손 끝말고 이 손 전체로 탭핑을 하면, 약간 끈적거리는 소리와 함께 피가 오는 소리처럼 들려야 피파워 떨어지는 소리. 그래서 이 앞에 두 트리거는 마이크 앞쪽에서 좀 잘 틀리게 탭핑을 했다면, 이번 트리거로는 앞뒤로 좀 다 같다 하면서 다양한 방향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탭핑을 해볼게요. 좀 더 올려주세요. 양쪽으로는 점점 더 올려줄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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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다 잘 될 거예요. 다 잘 될 거예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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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sa. 전에. 다리를 치다보니까 손 끝에 굳은 살이 백이었거든요? upward. 여행을 높여서 손 손이 다른댐 기 때문에 여기 손주가laub터 나왔는데 남 outcomes은 고르기는, 다르기를 넣어요. dessin. 처음에는 이러다가 태핑 영상을 못 만드는게 아닌가 라고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다가 어떻게 보면 이게 장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스쳐 지나가더라구요 자세히 들어보시면 레이어드 소리랑 합친 소리가 들려요 다르죠? 이게 이렇게 합쳐지면서 꼭 손톱으로 태핑하는거랑 손끝으로 태핑하는게 같이 들리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소원과 손끝으로Elisa submit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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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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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끈적끈적 커링 소리가 들리죠? 이 소리는 다음 탭핑 소재로 더 즐겁게 즐기시라고 필드업을 하는 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때요? 어때요? 눈도 괜찮지 않았나요? 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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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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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자요. 꿀잠 주무세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행복하실 거예요. 잘 자요.